그러면 마지막 곡, 첼리, 첼리스 맞지? 어벤터스 홈의 Fly Free라는 곡으로 마지막 곡으로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가 I don't have to go out of my room 지금 모르는 것이네 불안함을 얻을 수 없는 건 없을까 이제 온 자신을 고비하고 지금까지 소중한 자신을 고비하고 왜 바른다 왜 미래는 이제 온 사람 내가 이루지 못해 도마로 여쭈어 이제 온 사람 그래서 여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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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온 사람 지금 모르는 것이네 지금 모르는 것이네 이제 온 사람 이제 온 사람 왜 어디로 내가 눈물 곳을 보이지 않느냐 난 눈물의 눈 속에 마치 않고 멀쩡한 그 빛의 저 아름신 속에 무엇을 다 좋아하고 있는지 이래 보고 다시는 너너리 가고 시끄러워지게 해 저를 다 지워도 내 맘과 내 기회를 이제만에 내가 이루지 못해 저 빛의 저 아름신 속에 내 맘과 내 기회를 그리기고 저 빛의 저 아름신 속에 마치 고개 저 빛의 저 아름신 속에 내 기회를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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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